내 마음의 안정기지. ebs 제공. 서울는 연합뉴스. 이도연 기자는 배우 남상미. 34. 가 ebs tv 위 마음치유 프로젝트 3부작. 내 마음의 안정기지. 에 출연한다. 21일 ebs는 상담과 마음여행을 결합한 프로그램인 내 마음의 안정기지. 를 방송한다고 밝혔다. 22. 남상미는 방송에서 아픈 마음을 애써 외면하고 지내는 마음여행자들을 보살피는 마음지기로 함께했다. 23. 인기 팟캐스트. 뇌부자들. 을 진행하는 정신과 전문의 3명. 김지용. 윤희유. 허규영. 도출연의 울산간절곡 간월. 23. 제 등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시간제한 없이 상담하고 마음여행자들은 온전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다. 24. 오는 24일 밤 9시 5분 첫 방송. dyle.yna.co.kr 2018년 6월 21일 9시 37분 송구.